자 외치 시작하구요 이제 러시아 진영 빨간 진영이 이제 베트남 쪽이구요 저희 한국 진영 파란색이 저희 KGS 한국 소대 연합 저희 한국 진영입니다 현재 지금 다같이 이제 찬릴리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구요 베트남총은 외곽에 두명 투자했고 저희 쪽 아마 두분대 정도 예 투자한 모습이 보이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거 수업을 수업을 쩝 야 로드킬 1킬 아 아쉽습니다 이거 이거 딱 이거 딱 방송감인데 이거 아쉽네요 이거 저희 한국 팀 아쉽습니다 자 외곽에서 견제하는 모습이 보이구요 이거 에이스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외곽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야 뒤치기 남자 남자의 상징 그렇죠 야 G18에 야 트리플킬 지금 레이피님 자 4킬 와 펜타킬 야 와 혼자서 지금 5킬에 올 와 영웅인데요 자 7킬 아쉽습니다 이거 아 아쉬워요 이거 또 아 내각에 들어가는 순간 제 화면에 잡혔기 때문에 죽은것 같습니다 자, 스와브 또 갑니다 역시 시작할 동시에 날아가는 스와브 야, 예전엔 예전 같아서, 야, 1킬! 야, 아, 아쉽습니다 1킬, 1킬도 끝났고요 자, 그를 이어서 산호 로마님, 아, 갑시다 자, 지금 경기관총 들고 라면소 대신에 마크 보니까 라면소 대요 아, 하지만 벽을 못넣었어요, 아, 벽을 못넣고 아쉽게 아웃! 아, 벽만 넣어봤으면 이거 영웅이 될 수 있었는데, 이거 아, 저 허들 넘지 못했어요 아, 아쉽습니다, 이거 자, 경기 시작했고요, 저희 US 진영, 파란색 진영이 저희 한국팀 KGST 한국소대연합이고요 자, 회피기동, 회피기동으로 지금 플레이어 켜고 좀 도망가는 모습이고요 빠르게 정비해서 빠르게 상대의 헬기를 잡아줘야 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아, 근데 지금 나로에 걸렸어요, 지금 저희 한국 부부모 선수 자, 그래도 다행히 안 뺏겼어요 자, 요리평 공행, 응징하러 가야죠 저 상대, 우리편 지금 무사수 화면을 보여주고 싶지만 일단 빠르게 전제가 된 모습이므로 자, 싸우, 이야아! 동봉봉이! 멋지십니다, 상대 공을 잘라냈고요 이제 저희 제공공만 먹으면 탱크가 빠르게 이제 올릴 수 있는 모습이 돼, 알, 님이 그려질 거고요 수혈은 지금 찰리에 에어드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에어드랍 됐네요, 아린... 오리스님!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부사수가 TV 쏘고 TV를 피하는 보봉구 갑시다 보봉구, 보봉구 세레모니 같은 것도 한번씩 보고 이야아! 뭐죠 이거? 우와, 방금 뭐했죠? 이야아, 제자리 회전 이야아, 수혈, 이야아! 이야아, 헬기가 아주 그냥 이야아, 멋있습니다, 이야아, 헬기도 이야아, 멋있습니다 안내해 주려고 빠르게 지금 부순 상황이거든요 공엘이랑 수혈 두 대가 지금 공엘 한 대를 쪼고 있습니다 이게 제공권 싸움에서 이제 베트남이 졌다는 얘기거든요 이야아, 지금 베트남 쪽 지금 물러나다가 지금 기둥에 아이구, 쿵했죠 이야, 드디어, 드디어 에반스님 여기 계셨네요 이분 에반스님 맞으시죠 탱크님이 에반스님이에요 자, 난리나요 이거 나라는 가? 자기가 나랑 하겠다고 지금 미는 것 봐 넬룸님 야, 지금 에반스님 화났어요, 지금 밀었다고 어! 야, 지금 넬룸이가 지금 폐황색 회기로 지금 탱크를 뒤집었어요 아아 이분 맞죠? 잘봐요 잘 들어요 내가 딱 정보를 내줄게 잘 들어요 바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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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마 도밥 바 바비밤 5 5 5 5 5 5 아, 지금 베트남 쪽 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딱해서 보트랑 장비가 안 되니까 드디어 헤엄초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요단강 공론듯이 지금 헤엄초 가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아, 물개인가요 한강 건너진가요 이거 아 이거 지금 어떡합니까 하지만 저희쪽은 지금 C프로가 지금 대기 들어있고요 야 이거 C프로 지금 대박 거틀 수 있을까요 지금 야 이거 지금 베트남 아 하지만 저희 여러분님 거치법 쪽 야 너네 지금 우리 땅 못 밟는다 이거 아 지금 희망고부들 이거 다 왔는데 지상까지 다 왔는데 이거 아 아 아쉽네 아 이거 지금 친구 한 명만 보내 놓고 지금 야 너네 가라? 내가 가야겠다 야 지금 이거 한 명을 친구, 한 명만 살리고 이거 지금 지포부치 야 너네는 내가 지금 죽인다 지금 아 드디어 올라왔어요 베트남 아지만 아TV 미사일에 안가지고 좀 버텼어요 이거 야 아아 전멸 아 한 명 살았어요 이거 어? 한명이 살았어요 이거? 야 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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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중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는 남겨놔야지 재밌죠?